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초밥이 먹고 싶어가지고 초밥이랑 이렇게 양파돈가스라고 해가지고 돈가스 위에 양파랑 땡초를 듬뿍 올려서 위에 소스를 뿌려 먹더라고요. 맛있어 보여서 이게 등심카치거든요. 등심돈가스랑 그다음에 게살튀김, 냉모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초밥은 종류가 엄청 여러가지인데요. 크게 보면 후토마끼, 참치, 간장새우, 생새우, 연어, 계란, 유부초밥, 강어초밥, 초새우, 한치. 이거는 감태새우초밥이라 해가지고 같이 주문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맛은 음료도 제로소달, 파인애플 맛입니다. 냉모밀에 고추냉이 조금 넣을게요. 다음은 음료원 입니다. 오우 시원해 이게 그렇게 맛있다 하더라구요 돈까스 위에 양파를 이렇게 매콤한 땡초 올려서 먹는거에요 소스 폭탄 이게 그렇게 맛있다 하더라구요 맛있다 소스 너무 맛있어 매실을 f9 오유 소스 가위맛 오징어 새우 새우 2개 넣어서 들어가 있어요 새우 너무 맛있는데? 감태랑 새우가 이렇게 잘 어울려? 맛있다 새우 새우 튀김 소스 따로 있어요 진짜 개살이야 게맛살일 줄 알았어요 진짜 개살이에요 이거봐요 심이 나왔어 뒤에 개 꼬랑지에요 개 꼬랑지 진짜 개에요 진짜 개 대게 이거 맛있어 바로 한 개 더 먹어야 돼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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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에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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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초랑 달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보들보들 계란초랑 되게 달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샐러드 소스가 진한 유자소스예요 너무 맛있어요 상큼하고 광어 초밥을 깜빡하고 있어요 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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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맛있어! 음! 오, 심지 않다. 밥이 떨어졌어, 밥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밥. requ輸시킨. 깜짝이야. 간장. 매콤하니. 자, 먹는 거. 맛있어, 입을 쳐봐요 맛있어, 입을 쳐봐 맛있어 영어 뱃살 맛있어 마지막 감태 날씨의 초밥 감태 날씨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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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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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찔님들 갑자기 조금 추워졌어요 냉모밀도 엄청 차가웠는데 얼음 음료까지 마시니까 오.. 갑자기 마지막이 약간 오돌오돌 네 초밥 진짜 맛있었어요 저 진짜 약간 과몰입해서 먹는 것 같지 않았어요 완전 오늘 사심 채우는 아주 힐링 되는 먹방이었어요 초밥 안 먹은 지도 오래됐고 너무너무 먹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등심카츠 양파 등심돈가스 맛있었어요 되게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또 양파랑 매운 고추가 들어가 있으니까 도가스의 느끼함도 딱 잡아주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게살 튀김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게살인 줄 몰랐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하찌님들 그러면 오늘도 기이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찌님들 그러면 오늘도 굴럭되는 하루 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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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뿅 Territor effectiveness 어 아침 ducks 보니 수제 불우선 atan